퀴스링 그래브로 퀴스링 그래브로 퀴스링 그래브로 한 번 해! 한 번 해! 어? 172 턴 2 그래브말고 턴 2 이블린 왔다 좀만 기다렸다가 전멸 그래브 한 번 해줘야 돼 전멸 그래브! 그래브!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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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탈진 오 그렇지 더블루 쓰고 오 그렇지 도망쳐 도망치라고 야! 와아아아아아 이거 이거 느려지면은 천천히 천천히 이부터 그렇지 그리고 와아 오오오오오오오오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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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오 나이스 아니 이걸 어디를? 탈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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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나 그렇지 그렇지 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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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MP가 없어 MP가 없다고 없어 MP가 MP가 없다고 지금 생겼어 아니 W 말고 안 죽으면 된거 아니냐 안 죽으면 됐잖아 안그래? 안죽었잖아 너였으면 죽었다 아 안죽어 이걸?! 개새끼 안죽어 안죽을 왜왔지? 렌즈 업글론 언제하심 그것도 신경쓰지마 아니 우리 언니 성격이 안 좋다고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언니가 요만하게 돌려가면 되잖아 언니분 참 더럽게 롤 잘하세요 칭찬일까? 요만일까? 야 나 희롱하냐? 야 걸렸어 좀 더 돌려야 돼 언니 이런 애들이 이제 급식이가 많다 보니까 무슨 동전에 했던 내가 드림 보기가 있어 언니니까 김슨디인가요 여러분? 김슨디래 언니 아 왜 이렇게 맛있어? 뭐라고? 언니니까 뭐라고? 김슨비인거 김슨비가 뭐야? 나는 김단비이니까 진나 총리인거 같아 거의 형국들 덕배야 유튜브로 니 불치받는게 너님이 더 잘한다고? 얼굴이 조각만큼 크다고? 얼굴이 조각만큼 크다고? 너 지금 나 희롱하냐? 그렇게 내놓고 돌려까지 말랬지 내가 마스크가 겁나 커 지금 나 코에 질 따치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얼굴이 조각만큼 크고 얼굴이 조각만큼 United 새끼들 나만큼 바꾸겠는데 기가 맥혔지? 기가 맥혔지? 야 팀 보스라니 내가 지금 몇 킥 어씨가 18억시야 어씨가 18억시 아까 얘기한 거 까먹지 마 아케이드 이즈 왜 저간다? 이렇게 탈주하는 거야? 그럼 언니 고생했어? 아 물 똑같아 아 물 똑같애 물 똑같애요